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그리어 한솜 ADV125 탑박스 캐리어가 입고 되었는데요. 한번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짐, 다이, 플레이트와 브라켓 그리고 고정시킬 수 있는 볼트 세트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솜 ADV125 리어 캐리어는 메일인 차이나가 아닌 JIC라는 국내 기업에서 직접 제조하였습니다. 퀄리티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구요. 한번 타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 마감이라든지 홀더 구멍 마감 도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제인 플레이트도 ADV125라고 이렇게 각인까지 정확하게 박아져 있구요. 구멍 라인들도 여러가지 탑박스 브랜드에 호환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멍 홀더가 나와 있습니다. 무게감도 살짝 있는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마감도 괜찮구요. 도장치도 깔끔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순정 볼트 고무부싱을 탈거하고 육각 렌치 엠파 50mm 두개를 고정해 주고 여기 밑에 고무를 뺀 나머지에다가 순정 볼트가 아닌 준비된 볼트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리어 위에 순정 캐리어 위에 짐 따위가 하나 더 얹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구요. 장착하고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솜 ADV125 전용 리라이가 출시되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11만원 이구요. 장착봉이면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